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여 7원이여 4원이여 8원이여 9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여 8원이여 9원이여 7원이여 3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여 7원이여 9원이여 8원이여 7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여 9원이여 3원이여 7원이여 2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여 1원이여 7원이여 3원이여 7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여 8원이여 4원이여 7원이여 7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여 9원이여 2원이여 7원이여 3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여 3원이여 7원이여 7원이여 7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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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원이여 4원이여 8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여 2원이여 8원이여 4원이여 7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여 8원이여 7원이여 8원이여 7원이여 8원이여 8원이여 8월 10일 수고하셨습니다.